한글자막 by 한효정 새로 열린 문을 보지 못할 때가 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이 책과 함께 늘 행복하시길 바라는 책 읽어주는 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전 서울대 병원장이시고 현재는 서울대 명예교수이신 한만청 교수님의 암치료 이야기 암과 싸우지 말고 친구가 되라입니다 2001년 첫 책이 발행되고 이번이 두 번째 개정 증보판입니다 2017년 2월 16일 발행됐고요 350페이지 분량입니다 한만청 교수님은 1934년생이시고요 올해로 88세이십니다 1998년 65세 되시던 해에 간암 진단을 받고 간에서 암덩어리를 잘라낸 후 2개월 만에 암세포가 폐로 전이 돼서 체력이 회복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6개월간 다시 화학치료를 받았습니다 이때 생존률은 5% 미만이었습니다 그것을 이겨내고 나니 2016년 7월에는 방광에서 다시 암이 발견되어 BCG 주의법으로 제거하고 그해 11월에는 또 간에 1.2cm의 결절이 생겨 고주파열 치료법으로 제거하였습니다 의료 전문가로서의 조언과 암을 겪어본 사람만이 해줄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 이 책을 꼭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저자님 특유의 자신감과 담대함이 암 환우분들이나 보호자분들에게 긍정의 에너지와 마음의 나침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왜 나는 살아남았을까 2016년 암 생존률이 70%를 넘어섰다고 한다 이제 암은 불치병이 아니다 암은 잘 달래면서 함께 지내다 언젠가 되돌려 보내야 할 악동 같은 존재인 것이다 2017년 나는 이제 우리 나이로 84이 되었고 1998년 암에 걸려 암과 친구가 된 지도 벌써 19년이 되었다 보통 암에 걸린 후 5년 동안 생존한 경우 완치 판정을 받는데 이제는 암 환자나 암 생존자라는 말이 어색할 만큼 긴 시간이 흘렀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다 암이란 녀석은 잊을만하면 내가 잠시 나약해지거나 나태해진 틈을 노려 다시 찾아온다는 사실 말이다 실제 2006년 방광과 간의 문제가 생겼고 나는 다시 찾아온 암이란 친구를 잘 달래어 돌려보냈다 암에 걸리고도 내가 지금껏 건강하게 살 수 있었던 비결 아닌 비결은 바로 쓸데없는 약을 먹지 않아서 라고 생각한다 그 흔한 비타민, 보약, 건강식품 한 번 먹지 않은 것이 바로 암 치료에 있어 최적화된 몸 상태를 만들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검증되지 않은 것들에 몸과 마음을 더 쓸 시간에 매일 먹는 삼시세끼에 더 집중하기 바란다 내가 먹는 것이 바로 내가 된다는 말은 그래서 옳다 되도록 산지에서 생산된 신선한 제철 음식을 먹어야 한다 암이 찾아온다면 누구든 무너지게 마련이다 왜 하필 내게 찾아왔냐고 원망하고 절망하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 시간이 너무 길지 않았으면 좋겠다 안 왔더라면 좋았을 녀석이지만 왔다면 조금 끼고 살다가 다시 돌려보내면 된다 그 누구도 아닌 당신 자신을 믿어라 분명히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인생에서 장담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정답도 없다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고 희망을 잃지 않는 것만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다 이 책이 누군가에게 또 다른 격려이자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 나는 암과 친구가 되어 암을 이겨냈다 나는 가능성 5% 미만의 확률 안에서 생존한 암 환자이다 나는 내 몸에 찾아온 암을 굳이 싸워 이겨야 할 정복의 대상으로 보지 않았다 내게 있어 병은 다스림의 대상일 뿐 근절의 대상은 아니었던 것이다 암은 벗어나려고 발버둥 치면 칠수록 더 깊이 빠져드는 늪과 같았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은 첫째가 치료의 주체로 선 나 자신을 믿는 것이오 둘째가 임상적으로 검증된 증거 중심의 의학을 따르는 것이었다 내가 치료의 주체로 서야 한다는 것은 환자의 처지에서 얻은 깨달음이었고 증거 중심의 의학을 따르고자 한 것은 평생 의사로 살아오면서 얻은 결론이었다 차라리 잘 달래며 끼고 살자 흔히들 암을 난치병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암 선고가 곧 사형 선고는 아니다 암 환자가 기나긴 투병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가장 먼저 갖춰야 할 조건이 있다면 암을 싸워 이겨야 할 적이 아닌 함께 있는 동안 잘 끼고 살아야 할 친구라고 여기라는 말이다 미국 임상암 학회 회장은 2001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연차 학술 대회에서 암은 당뇨병 고혈압 심장질환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대열로 들어오고 있다고 선언했다 이제 암이란 존재가 사람의 생명을 앗아가는 무시무시한 난치병만은 아니라는 말이다 동반자로서의 암의 새로운 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상당히 희망적인 발언이 아닐 수 없다 길어야 3개월이라는 말 따위 나는 내 상태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려고는 했어도 그것을 가늠하는 통계 자료에 대해서는 굳이 알려고 하지도 얽매이지도 않았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치료를 위한 근거일 뿐 환자의 생명을 저울질하는 잣대는 되지 못한다 1기 2기 3기 4기라는 명확한 구분과 그에 따라 두부 자르듯 나뉘는 완치율 암 환자들은 이 기수와 완치율에 따라 자신의 남은 생명을 저울질한다 이는 의사도 마찬가지이다 너무도 쉽게 길어야 3개월이라는 말 따위를 한다 나의 경우 굳이 병의 결과를 기수로 설명하자면 처음에는 그저 간에서 종괴가 발견되었으니 1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불과 2개월 만에 갑자기 폐에서 여러 개의 종괴가 발견되었다 간과는 아무 상관도 없는 폐에서 암이 발견되었으니 기수로 따지자면 4기 회복 가능성은 5% 이내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완치율이 5%라는 것은 수백 명 혹은 수천 명의 환자를 겪어본 의사의 입장에서 내린 결론일 뿐이다 암에 걸린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내가 그 5% 안에 들어가 완치될 수 있는 확률은 반반이다 나는 암 환자에게 누가 어떠한 자료를 제시하더라도 나는 단 1%의 생존자로 계산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고 말하고 싶다 그리고 통계상으로 살아남은 사람들이 취한 방법은 무엇일지 고민하고 연구하라는 말도 덧붙이고 싶다 수치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을 때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희망과 의지 그리고 암을 돌려보낼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암과 친구가 되는 5가지 원칙 1. 사귀기 전에 충분히 알자 암을 대할 때에도 제대로 충분히 알고 치료를 시작해야 한다 암이 지독하고 끈질긴 놈이란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런 만큼 어떤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는지 어떻게 달래면 성질이 가라앉는지 친구로 끼고 살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를 환자 본인이 먼저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어설프게 알아서는 모르느니만 못할 때가 많다 비슷한 종류의 암이라고 해도 찾아오는 양상은 사람마다 달라서 어설픈 정보를 가지고 남 하는 대로 했다가는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인터넷이나 TV, 신문, 잡지에 실린 정보를 과신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다 아직 임상시험 단계에 있는 치료법만 철석같이 믿거나 이미 효과가 없다고 검증된 것을 기적의 신약인 양 떠드는 경우가 있는데 십중팔구 언론을 통해 그릇된 정보를 얻어들은 탓이다 암을 알기 위해 책을 구한다면 암에 대한 전문가가 쓴 전문 의학서를 보는 것이 좋다 그런 책에는 신뢰할 수 있는 검증된 치료법만 실려있기 때문이다 책을 통해 얻었던 지식은 담당 주치의와의 대화를 통해 확실하게 다지는 것이 좋다 제대로 암을 알게 됐다면 암 때문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닥친다 해도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부담을 덜 느끼게 된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암을 두고 하는 얘기다 하나를 알 때마다 암이 한 발자국씩 뒤로 물러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2. 수치에 이리일비할 필요 없다 모든 검사는 기계에 내장되어 있는 오차의 범위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치가 다르게 나타난다 검사 때마다 약간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문제는 이런 서류상의 수치가 환자들의 마음을 크게 좌지우지 한다는 점이다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하루하루의 경과에 지나칠 정도로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내 몸에 조금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거나 지금까지 암을 대하던 방식을 억지로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크고 작은 수치에 이리일비하지 말자 오랜 시간 암과 더불어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선 말이다 잔수로 사귀지 말자 흔히 인생을 마라톤에 비유하곤 한다 나는 암과 지내는 것이야말로 마라톤과 같다고 생각한다 마라톤에는 지름길이라는 게 없다 유행이라는 것도 통하지 않는다 그저 묵묵하게 달려야 할 뿐이다 암을 끼고 살아야 하는 생활이 꼭 그렇다 서두르지 마라 그러나 쉬지도 마라 암 환자로서 조급함이 들 때마다 나 스스로 대뇌였던 말이다 4. 거리를 두고 차분히 사귀어야 한다 5. 언젠가는 돌려보낼 수 있는 친구라고 여기자 사람들이 암을 두려워하는 것은 암과 더불어 죽음이란 단어를 떠올리기 때문이다 문제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두려움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의 삶까지 피폐하게 만들어버린다는 것이다 암을 끼고 산다는 것은 결국 죽음으로 한 발자국 다가서는 것인가 5. 단언컨대 결코 그렇지 않다 그렇다면 말기암에서 다시 회생하는 사람들 끈질긴 투병 생활 끝에 재기한 사람들은 다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 사람들은 모두 운이 좋아 그렇게 살아난 것일까 나는 암투병 생활에 있어서는 운은 절대 통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암에 걸렸다가 회생했다면 거기엔 분명히 이유가 있다 수술이 성공적이었건 화학치료가 효과를 거두었건 본인의 투병 의지가 강했건 간에 분명히 이유 있는 결과인 것이다 암을 친구로 생각하기 위해서는 암은 곧 죽음이라는 공식에서 벗어나야 한다 암은 갑자기 찾아온 불청객이긴 하지만 언젠가 되돌아갈 친구다 마지막에 손 털고 웃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나라는 희망을 잃지 말자 암 진단을 받자마자 꼭 해야 할 일들 첫째, 암 박사가 되라 둘째, 좋은 의사를 선택하라 암 발견 초기에 가장 고민해야 할 부분은 자신의 담당 의사를 선택하는 문제이다 현장 경험이 풍부하고 환자에게 믿음을 줄 수 있는 의사면 된다 잘 모르면 공부를 해서라도 환자와 함께 대화하려는 성의를 보이는 의사가 좋다 그래야만 의사나 환자 혼자가 아닌 의사와 환자가 함께하는 치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선택에 따라 치료의 향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셋째, 선택했으면 일단 의사를 믿어라 의사는 환자의 의지를 믿어야 하고 환자는 의사의 실력을 믿어야 한다 환자 자신이 확신을 가지고 선택했다면 그때부터 그는 최고의 의사인 것이다 넷째,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주장하라 환자들은 자신이 걸린 병과 치료 내역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아무리 의사가 전문가라 해도 결국 치료 대상이 되는 사람은 환자이며 치료 행위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도 환자이기 때문이다 환자가 요구하면 진단서를 보여줘야 하는 것은 의사의 의무이다 이러한 의무는 의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찾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환자 자신이 병의 주체이자 치료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암을 완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환자 자신이 치료의 주체로 서려는 적극적인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다섯째, 결정을 내렸으면 밀고 나가라 간암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2개월 정도 지났을 무렵이었다 없어진 줄 알았던 암세포가 폐로 전이 되었다 상황은 수술 전보다 심각했다 그리고 담당 의사가 제시한 방법은 두 가지 약물을 병행하는 화학요법 이른바 칵테일요법을 써보자는 것이었다 암치료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칵테일요법은 두 가지 이상의 약물을 함께 사용함으로써 일종의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치료법이다 치료의 예후가 어떻게 될는지 장담할 수 없었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내 치료를 담당할 의사가 내게는 최고의 의사이자 조력자라는 사실이었다 나는 다시 한 번 각오를 다지고 치료에 임할 준비를 했다 치료 막바지에 이르러서는 몸이 견뎌내질 못해 약물 투여량을 3분의 1가량 줄이기도 했다 그렇지만 나는 치료기간 내내 담당 의사의 치료 방법에 대해 단 한 번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그는 내가 인정하고 신뢰하는 최고의 조력자가 아닌가 그에게 힘을 실어주지는 못할 망정 발목을 부여잡아 가능한 치료마저 못하게 하는 우를 범할 생각은 초어도 없었다 5개월간의 화학치료는 그렇게 해서 끝이 났다 나중에 듣고 보니 암세포가 육안으로 사라질 확률 즉 관해에 이를 확률은 채 5%도 되지 않았다고 했다 여섯째, 의사와의 커뮤니케이션을 포기하지 마라 환자와 의사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은 바로 질문과 답변이다 의사에게 도움이 될 만한 답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날카롭게 질문할 줄 알아야 한다 알고 싶은 바의 요지를 짧고 명확하게 물어야 충분한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질문을 하기 위해 먼저 해야 할 것이 암에 대한 공부이다 암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 필요한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치료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있을수록 두려움도 줄어들고 치료에 따른 부작용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진과의 대화가 필수적이다 표준 생활에서 벗어난 것들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암 환자들은 자신이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고 나면 예전의 식사 습관부터 생활 습관까지 모든 것을 바꾸려고 든다 그러나 그 전에 작은 것 하나라도 의료진과 상의하는 버릇을 들을 필요가 있다 그 작은 것 하나가 치료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의문점이 있으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의료진에게 물어보는 것이 좋다 일상 자체가 하나의 치료 보조 수단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환자의 생활적인 면을 책임지는 것도 결국은 의사의 몫인 것이다 어설픈 대체의학에 목숨을 맡길 것인가 현대의학을 대체할 암 치료법은 없다 우리나라에서 암과 대체의학은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놓여 있다 병원 치료는 기약 없는 투쟁이고 그 지루한 투쟁 끝에 암이 100% 완치된다는 보장도 없다 암 환자나 그 가족이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 드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대의학을 대체할 만한 암 치료법은 없다 만일 각종 비방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말 획기적이고 기적적인 치료가 가능하다면 암은 벌써 정복되었어야 옳다 그러나 현대의학으로도 정복되지 못한 암을 제대로 된 연구나 실험 하나 없이 아집과 궤변으로 버무려진 비방만으로 정복할 수 있겠는가 그 말에 현혹되어 치료를 포기하거나 우선순위를 바꿀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방법이니만큼 그에 따른 부작용이나 폐해가 생겨도 대안이 없다 최선은 증거중심 의학뿐이다 먹으려면 식보로 먹어라 암 환자들이 흔히 저지르는 잘못 중에 하나가 암에 걸리면 특별한 음식이나 치료 보조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암 환자에게 필요한 것은 그저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밥은 제때 챙겨 먹지 않으면서 암에 좋다는 것만 찾고 고집한다면 그야말로 소탐 대실이다 항암식품 따위를 찾기 전에 지금 내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는지부터 꼼꼼히 따져보자 암을 예방하려면 이것 다섯 가지는 지키자 첫째, 항암식품 찾기 전에 냉장고부터 정리하자 암 예방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자연의 원리를 배우고 그에 따라 생활하는 것이다 음식물 하나를 먹더라도 질 좋은 음식물을 자연의 원리에 따라 조심스럽게 먹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서 질이 좋은 음식물이란 자연상태에 가까운 것을 뜻한다 이를테면 화학비료를 쓰지 않고 유기농법으로 재배한 농작물이나 첨가물이 가미되지 않은 식품말이다 가공되지 않은 음식을 신선할 때 빨리 먹는 것 이상의 항암식품은 없다 일단 냉장고부터 들여다보자 각종 가공식품, 냉동식품 버리기 아깝다고 그냥 넣어둔 반찬까지 무언가 첨가물이 들어 있고 냉장고에서 오랫동안 자리를 꿰차고 있던 것들은 과감히 내다버리자 냉장고의 빈자리가 커질수록 식탁 위 반찬들이 자연에 가깝고 신선한 것일수록 암에 걸릴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든다 암 예방을 위해 운동은 괴롭지만 참으면서 힘들게 땀을 흘려야만 하는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운동은 많이 할수록 좋다는 편견도 버려야만 한다 운동은 내 몸의 균형을 적당히 유지해가면서 즐겁게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적절한 운동이란 개개인의 나이나 몸 상태, 취향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3년 전부터 나는 내 나름의 아침 운동을 개발했다 매일매일 꾸준히 하다 보니 전보다 몸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는 일종의 스트레칭인데 간단하게 소개하자면 이렇다 누운 자세에서 1. 주먹을 폈다 쥐었다 하는 잼잼을 100번 한다 2. 발만 직각으로 구부렸다 폈다 100번을 한다 3. 항문을 조였다 풀었다 100번을 한다 4. 회음부 마사지 100번을 한다 5. 손 울리고 숨 마음껏 들이마시고 버텼다가 손 내리면서 숨 뱉기를 한 세트로 10번을 한다 6. 무릎 모아 위아래로 뒹굴며 숫자 열 세는 것을 10번을 한다 7. 자전거 타기 50번을 한다 8. 발바닥 치기 50번을 한다 9. 등과 배만 올리기 20번을 한다 일어나서 선 자세로 10. 등을 굽히고 팔을 뻗는 동작으로 스트레칭 50번을 한다 11. 한쪽 팔씩 반대로 끼고 돌리는 스트레칭 좌우 각 10번을 한다 12. 무릎 굽히기 운동 50번으로 마무리한다 셋째, 약 꼭 먹어야 하는지 따져보자 사람에게는 스스로 병균에 맞서 싸우는 힘, 자가 치유 능력이 있다 12. 넘어져 생긴 상처가 저절로 아물고 하루 이틀 사이에 배탈 증상이 낮고 13. 쌓였던 피로가 단잠 한 번에 풀리는 것이 모두 이런 자가 치유 능력 덕분이다 그리고 그 힘은 평소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살아도 저절로 유지가 된다 요즘 사람들은 기침만 조금 나와도 바로 약국이나 병원을 찾는다 문제는 이 약들이 인간의 자가 치유 능력을 떨어뜨린다는 사실이다 정상세포가 돌연변이를 일으킨 것이 암세포라고 한다면 우리 몸은 어느 때고 암이 생길 소질을 안고 있다 내 몸 안에 면역체계가 강하면 강할수록 발병 가능성은 줄어드는 것이다 내가 받은 화학요법이 완전 관해에 이를 정도로 효과를 보인 것에는 평소 약을 잘 쓰지 않았던 내 생활 태도가 한몫했으리라고 생각한다 약을 먹기 전에 이게 과연 내 몸에 꼭 필요한 것인지 다시 한 번 따져보자 넷째, 즐거운 식사가 최고의 보약이다 다섯째, 최소한의 바람인자만큼은 피하자 가장 확실한 바람인자로 밝혀진 것은 담배이다 암 발생 요인의 3분의 1 이상을 담배가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술이 있다 알코올 성분이 직접 바람인자는 아니지만 바람 물질의 작용을 여러 면에서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한다 그 밖에 비만, 청결하지 못한 환경, 불건전한 성생활이 있다 이렇게 바람인자는 하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적인 삶의 상식선 밖에 있는 것들이다 건전하게 사는 것이 곧 암 예방의 지름길이라는 말도 된다 탈출구를 많이 마련하라 삶에 활력을 주는 무언가를 찾아라 오늘 하루 나는 놀이하는 데 얼마나 시간을 투자했는가 암 환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암을 이겨낼 체력과 삶을 놓지 않으려는 의지이다 그러나 많은 암 환자들이 체력을 기르기 위해 노력하는 반면 삶에 활력을 주는 무언가를 찾으려는 노력은 좀처럼 하지 않는다 고통이나 절망, 두려움이 엄습해올 때 나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삶의 활력소 삶의 탈출구를 찾자 그것은 독서가 될 수도 있고 바둑이나 장기가 될 수도 있으며 건강이 허락한다면 등산이나 낚시가 될 수도 있다 내가 찾은 탈출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 때문에 억눌린 내 삶이 다시 피어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암을 이기는 힘이 된다 책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책에는 영상에서 다 소개하지 못한 전문가이자 환자로서 직접 경험하신 친절하고 진솔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직접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